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래 네네 코트인척 쪼개네 욕하지마세요 살건데 개쉽네 욕하지마세요 욕하지마세요 강태 없는 방이긴해도 욕은 좀 아니죠 너한테 해도 돼 욕하지마요 욕하지마요 너그같은 새끼한테는 돼 싸우지마요 방장님 제재좀 해주세요 저 욕하는건 좀 아니잖아요 여기 좌시하는 방이라가지고 건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전세가 얼만데요 방장님 그래요? 방장이 개새끼네 그러면 방장이 개새끼네 방장 시벌새끼야 지한테 욕하는거 아니라고 씹새끼가 그냥 지워보고 있네 진짜 맞죠 솔직히 내 말 맞죠 네 인정받고 개추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개추 주세요 아니 이렇게 방송한답시고 방송한다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안되죠 병신이 방장되고 제재 안하네 뒤질라고 싸가지 없는 새끼 시벌새끼 아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가주세요 싫어요 니가 꺼져 제재 안하잖아 개자식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든지 예외는 있습니다 아 뭐야 내로남불 좋대네 내로남불 너무 심한데 뭐라고요? 뭐야 강퇴했네 지방이루를 지가 깨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하고 계세요 저 흡연하고 올게요 네 방장님 흡연하고 오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아 코트님이시구나 지금 뭐 뭐 하시는거에요? 아 네네네 방송하시는거에요? 네? 방송하시는거에요? 아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음 와 진짜 멋있다 복귀하셨구나 방송을 하는게 멋있는겁니까? 아니요 코트님이요 코트님 노래 잘하네요 존경스러워가지고 아 존경스럽나요? 저 자주 보고는요 유튜브에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예 반갑습니다 저 군대에서 심심할때 맨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음 감사합니다 노래는 안하시나요? 노래요?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 비글즈 혹시 하실생각 없으신가요? 뒤졌어요 뒤졌어요? 아 비글즈 존나 재밌게 봤는데 요즘 방송의 트렌드가 이렇게 모여서 크루활동하고 이런 쪽보다는 조금 약간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막 버추홀드랑 마크하고 그러더라구요 아니아니 그걸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라 다른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코트님 네네 그 혹시 저는 이제 궁금한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토큰하다가 전기 자주 나오는데 전기랑 만나게 되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안부나 묻겠죠 음 잘 지냈냐 이러면서 안부나 묻지 않을까요? 음 뭐야 전기야 너네 코트님 애제자 애제자라기보다는 아 그분인가?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이구요 그 그 그 전기님이 무슨 방송 나오지 않았나? 지금 어 아니 그 전기님이 코트님 덕분에 방송 시작했을거에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형님이신가? 아줌도 옛날에 엄청 많이 봤는데 뛰어라갖어 너무 재밌어 아 살찐 손가락 아 아픈 손가락이 오직 살찐 손가락이죠 살찐 손가락 네 네 와 네 코트 형님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 노래 못하는 척하고 했을때 그 쾌감 음 근데 저희 여기서 오기 전에 코트 얘기하고 있긴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저 형 방송 보고있었어요 다같이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 BJ 남변님이라고 와가지고 BJ 남..아 이제 정파리님 네 그 숨쉬는데 콧바람소리가 계속 마이크로 들어가가지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예예예 남도가 누구에요? 남배라고 아까 들어왔었는데 남배요? 코트 형님 만났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욕 쥐지게 처먹고 예예 힘들어 맞았다고 하던데 아 저한테요? 네 아니 코트님 근데 이거 이 방 들어오신 이유가 뭐에요? 그 약간 제목에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토크온 생태계 돌아다니면서 예 정화조 청소도 좀 해주고 예 고민 있는 사람들 고민도 좀 들어 드리고 코트 형 코트 형 오토바이 형 조심히 타세요 형님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다른만 가자 아 이 염병하고 너무 착하네 아 무조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알려주시러 오셨나요? 네 일단 좀 들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원래 있던 선생님은 똥 싸러 가셨어요 잘하나요 그 선생님? 뭐 잘해요 요즘 워낙 사자가 많아가지고 이 바닥에 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어 일단 오면은 제가 좀 실력 좀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또 한번 진단을 해드릴게요 포맨의 베이비베이비를 연습을 좀 했어요 포맨의 베이비베이비요? 네 쉽지 않은데 그 노래 조금 해봤는데 잘 안되는 거 같아가지고 네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유를 몰랐어 땡땡땡땡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재 님의 특징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옷 생긴 얼굴 아닌가요? 화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왜 생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신용재 님의 그 특징은 네 발라드를 부를 때도 특유의 그 리듬감과 원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부를 때도 방금 부를 이유를 몰랐어 이렇게 부르셨다가 그렇게 하면은 노래에 몰입감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유를 몰랐어 가 아니라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이런 느낌 원투 이유를 몰랐어 서 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를 몰랐어 이유를 몰랐어 약간의 기본기는 좀 있으신데 그럼 일단은 그래서 단단은 계속 해볼까요? 지금 같으신데 일단 발성 좀 잡고 갈게요 예 네 따라 하세요 예 미메마무무 미메마매미메마매무 미메마매무 미메마매미메매무 시작 미메마매무 미메마매무 미메마매메마매무 plupart casualties 강장님은 전혀 재능이 좀 없으신 거 같은데 이게 뭔데요? 이게 그 굉장히 좀 코를 많이 쓰고 약간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발성 sayin 미메매메매무 미메마매멤메매메매메메메매메마 아까랑 다른 거 같은데요? 약간 쉬버 affirX죠? 미매마메매무 미메 마 tek 미메 마메모 방장님 저게 어려우시면 한단계 아래 발성곡 훈련법이 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보 Healing 그럼 교본저것 좀 드릴게요 초보용 교본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 일단 성시경 좀 알려 드 관계 미메 마메무는 약간 좀 발음적으로 미메마메 미메마메 무 미메마메 미메마메 무 미메마메 무 미메마메 미메마메 무 미메마메 미메마메 무 방장님 예 저게 어려우시면 한 단계 아래 발성곡 훈련법이 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교본 다른걸 좀 드릴게요 초보용 교본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어 일단 성시경님 좀 알려드리시죠 미메마메 무는 약간 좀 발음적으로 방장님께서 아직까지 학교 어려우시잖아요 네 한 단계 아래 버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네 그 버전이 있어요 아 씨팔새끼야 아 씨팔자식이네 카고팔로 대가리 죽여버릴까? 대가리를 죽여버린다는 거 본인 엑스맨에 약간 프로페서 교수님이세요? 아 네네 정신적으로 그냥 사람을 죽인다고 하시죠 아 해보세요 형시경님 뭐 노래 좀 하시나? 네 노래 좀 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발성 가르쳐 보세요 그 미메마메 무는 약간 발음하기 좀 방장이 버거워하시니까요 저를 좀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바로 아랫단계 훈련법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방장님 나 비보 베따오 보고 베띠 아 씨팔 뭐야 아 이거 아니구요 아냐아냐 créczy AustraliaНАЯ история 에에서 계단 하나 못 탔죠? 계단 하나 못 타는 순간부터 전강이 카프킥으로 하는 데 맞는 거예요 i ree 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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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ulty 혹시 제가 한 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이 이 이 죄송합니다 이 이 아 이 에 아 념 념 념 념 알겠습니까? 이 이 아 에 에 념 념 념 념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되죠요 좀? 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베이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신용재님은 베이스 자체가 흑인음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베이비 베이비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싸비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불러보라는 말이에요? 네네네 싸비 네가 너무 고맙잖아 오 베이비 네가 너무 예쁘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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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눈엔 너만 보여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보통은 내눈엔 너만 보여 이렇게 뽕필나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방장님 그래도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확실히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면 늘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마이크 끌게요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줌마 근데 신용재의 노래 부르려면 앞에 고 흥 흥 이걸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제가 노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아 근데 방장님 죄송하지만 저 분께서 흑핀 음악으로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에요 좀 자제를 그러니까 좀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저 조회적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예 저 분 그 학원에 뽀또로 있거든요 저런 기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피고가 좀 일단 좀 검은색이어야 돼요 네가 너무 고맙잖아 오 베이비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오줌마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진짜 혹시 진짜 뭐 루더밴드로스 아니세요? 진짜 잘한다 이게 이제 라이브용 마이크를 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노래 마이크 좀 잘 안 쳐주세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리버브 쳐 빼고 좀 해라 시벌러마라고 하셨는데 닥터페퍼님 아 저분이 선생님이세요 저 사람이 선생님이였어요? 어? 네 근데 같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한테 좀 예의가 좀 많이 없으시네요 시발 새끼가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이제 진단을 하기에는 그냥 그 시골에 있는 그냥 그 변둘에 있는 짱박혀있는 의원이고 전 대학병원인데 저런 시발 새끼를 봤나 닥터페퍼님 한번 해보시죠 베트남 붙을까요? 가짢네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선생님 투표하죠 말도 안 하잖아요 저거 개좌석이 똥싸우고 싶으면 제가 투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 전문의 앞에서는 동네 그냥 뭐 그냥 구암 허주는 약간 좀 못하는 거죠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지껄여 보세요 페퍼님 아 저분 잘하시는데 왜 그러지 한심하다 한심해 아 저분도 남성성 거세당하셨네 하남자네 발라드 제가 하나 해볼 테니까 듣고 네 그 좀 느껴보세요 네 느낄게요 같이 준비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태칭창에 족병신 방송 콘텐츠로 소모되는 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사과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시발년 도디디님 아 네네 한컴 타자 연습 중이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뭐야 저 조약돌 키보드는 개자식이 바로 내렸습니다 저 패버릴까보다 다른 거 할게요 잠시만요 뭔 노래를 하는데요? 아니 발라드 그리고 발성으로 예 오오 보여드릴게요 발성의 넘버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장훈 선생님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 누구죠? 나월? 아니죠 윤태훈? 전상근? 김현우죠 아아 김현우요? 그 마크 하트 씨를 보여드릴게요 국가스텐에 국가스텐에 하연을 보여요 미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김현우라고 했지 않았어요? 아까 그거? 예 김현우 갑니다 김현우가 누구지? 있어요 국가스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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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이 좀 작네 잠시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딱 사비만 보여드릴 테니까 발성 한번 느껴보시고 배워보세요 귀 기울이시고요 네 자 다들 좀 소리 좀 꺼주세요 이 시발넘들아 자 볼게요 네 마이크 뜰게요 일단 보고 싶단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죽을 것 같단 말도 하냐 단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자라질 않아 나의 사랑의 총량이 고갈돼서 이게 너만 원한다는 반증일까 인정해 또 달라질게 멍 멍멍멍멍 아? 죄송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지금 좀 고프를 좀 앓고 계셔가지고 좀 펀드 어땠나요? 가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 나의 사랑의 종량이? 사랑의 총량이 아 총량이 네네네 발음이 좀 뭉개지시네 이게 딱 그 발성으로 조지는 거거든요 레이저처럼 이렇게 그 코랑 인중 사이에 소리를 딱 담아가지고 딱 찌르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한번 전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해보세요 어떤 노래예요? 성시경 노래로 해보세요 성시경 노래요? 제가 해볼까요? 아 예 해보세요 해보세요 방장님이시군요 아 그러면은 이별택시로 해볼게요 이별택시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별택시? 네 이별택시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를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이거는 이제 허파의 물찬 소리예요 제가 지금 창을 좀 보고 보면은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한 거 같은데 소리를 내빼갖고 찔러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 이해했습니다 이게 성대 접지예요 어디로 가야 하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좀 더 보면 짱구가 되거든요 제가 좀 정준하처럼 불렀나요? 그러니까 부를 때 어디로 가야 하죠 보다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소리 알맹이 딴딴하게 닫혀있잖아요 그쵸? 좀 다르긴 다르네요 제가 그렇죠 이게 발성인 거고 이제 이렇게 알맹이를 내는 소리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딴딴하게 부를 수 있다 그 알맹이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고이님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힘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잘하는데?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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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오케이 오오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병신같은데요 병신같아요 병신같아요 개씨병신같아요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좀 병신같았습니까 네네네네 발성으로 일단 부르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노래가 들어요 그 발성법을 연습을 어떻게 연습법에 뭐가 있냐고요 알려드렸잖아 에 이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뭔가 잘 어울린다 김현우 노래랑 아니요 저 다른 노래도 잘해요 어떤 거 잘 아시죠? 일단 김현우 노래 그리고 김범수 네 오와 김범수님 같은 경우는 뭐 레퍼런스 이제 끝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을 거고 보고싶다도 있겠죠 보고싶다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니까 저도 보고싶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직 너만 그게 제일 좋던데 김범수 노래 끝사랑 아닌가요? 아니 오직 너만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은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오 좋은데 진짜로? 아 진짜 좋은데? 미쳤죠 진짜 잘하시는데요? 미친놈이시네요 확실히 닥터페퍼 나갔다 저 새끼 저 개씨발련 나갔네 개새끼 저거 죽여버릴까보다 개같은 새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 진짜 오 진짜 더운데? 응 혹시 보고싶다로 한번 좀 티칭 가능한가요? 아 그럼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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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 변명해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근데 죄송한데 노래 부를 때 짱깸보를 하면서 불러야 잘 불러지나요? 가위를 낼 때랑 보를 낼 때랑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여자분 중에서 이영현님 계시거든요 풍차가 이렇게 싸시니까 주먹, 가위보 식으로 불러주시면 좋아요 주먹, 가위보 순서대로 이영현님의 체념을 부른다면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다시 뭐야 다시 약간 BJ 유진님 빙의하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 날 내 마지막 사랑을 내 마지막 사랑을 말씀해 보세요 아가를 열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개찐떡 소리 나왔는데 님이 뭐라고 약간 바람 빠진 사람으로 평가를 하세요 인정 시발 자식아 뭘 써 아주 정확하게 발성 알려드렸고 카카오팔님도 자꾸 옆에서 잼 넣으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냐미라고 하시는데 뭐 님 잘 아세요? 카카오팔님 아니 그니까 저는 하남자 새끼들이 이게 문제예요 인정 노래 지들이 직접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채팅으로만 빠개는 저기 하는 거죠 카카오팔 탄태로 맞을래요? 사장님 더러운 자식들 카카오팔님 카카오팔님 카카오팔디 말씀해 보세요 티칭이 끝났나요? 예 티칭 끝났습니다 더 알려드릴 게 없네요 카카오팔님 그러면 노래 좀 몇 개 좀 더 불러 주세요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카카오팔님 카카오팔님 잠시만요 카카오팔님 카카오팔님 카카오 demonstrated 왜 갑자기 우시죠? 카카오팔님 카카오 카카오 코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 노래가 잘 나옵니다 제가 혹시 추천곡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똑같다면 네? 네 해동안 그랬듯 하루도 넌 알 수가 아 근데 잘 부르시긴 하는데 아 딱 쳐 또 한방 가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하세요? 네 네 저 지금 코트 방송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뭐 비실들 번호가 들어오네요 하하하하하하 예? 뭐라고요? 코트님 남배라고 아세요? 아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자꾸 내 언급 계속 하고 다니지? 하하하 방금 이 방에서 근데 코트님 안녕하세요 현나 잘생겼어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아 남배라고는 뭐라고 했는데 그 남배가 잘생겼다고 닌 말고 남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닌에 대한 디딤도를 받았다는데요 코트님 오랜만이에요 음 자꾸 저랑 이렇게 자꾸 여꾸네요 남배라는 사람이 뭐 닌 덕에 뭐 20달이 찍었다는데 하하하하 코트님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BJ를 하시긴 하는데 제가 그때 그냥 뭐 토크온을 한다는 그냥 그 공통점 하나로 네 뭐 방송에 대해서 좀 말 좀 빨리 말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요? 네? 제가 더듬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말이 더듬는기보다는 이렇게 로딩이 걸려가지고 다탑해가지고 별냥님이 저분이 이제 엄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윤이 엄마 이윤이 엄마 염평도 전진스나요? 아아 마덜 엠띠는 좀 심한 거 같고요 전진스나라고요 엄마가? 이윤이 엄마가 없냐? 이윤이 엄마가 없을까? 아니 별냥이 님 아 먼저 시작했잖아요 제가 뭐랬죠? 아 닌 말고요 남 문 남 문 여기 위 위에 있는 분 이윤아 아니 별냥이 님 그 왜 시비를 보세요? 아 닌 말고 닌 말고 저기 위에 있는 분 아니 아까 저한테 시비를 걸었잖아요 시비요? 저 씹삼 할게요 와아 아아 아아 병치 삼겹 진부하다 진부 진짜 싫다 와 저러니까 웃는거야 흐흐흫흐흐흫 흐흐흐흫 살지마 패드립은 좀 아닌거 같네요 에 흠흠 남대라는 사람 안 들어오나? 다른 방문으로 떠났나요? 싫어갔어요 싫어 저희가 좀 놀렸더니 좀 자로 간다 하더라구요 뭐라고 놀렸나요? 그 남배 하이라이터 한번 보실래요? 아 그거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제가 한번 봐주세요 진짜 딱 한번만 아닙니다 좀 안보겠습니다 그거 삭제했어요 어차피 안나와요 이제 뭐 자꾸 언급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그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네요 흐흐흐흐흫 남배를 보다가 코튼이 보니까 좀 별로긴 하네 네? 남배는요? 흐흐흫 아니 남배가 누구야? 그 며칠 전에 그 저기 그 사람이잖아 근데 왜 자꾸 그 왜 계속 방마다 다니면 남배 남배 거리는거야? 흐흫 기분이 좋지는 않네 예 언급을 안하는게 제일 낫긴 해 맞아 아니아니 여러분들 그 언급하지 마세요 예 언급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 네 재미도 없을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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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님 네 조금 풋풋한 그런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방인가요? 아니요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지고 아 네 영업 끝났어요 그러면 문에다 클로즈를 붙여놔야지 안 붙여놨으면 어떻게 해요? 아 방재를 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 중이셨죠 지금? 그냥 과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 그럼 저희가 잘 쓰면 되겠습니다 얘기 계속 해주세요 그 과거 이야기라는게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 남자 그 어떤 연력 이런거 말씀하신건가요? 아니요 좀 탐구자님 과거에 대해서 좀 듣고 있었어요 아 그냥 방재만 이렇게 돼있을 뿐이지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교류 같은건 없는 방이죠? 아 예 그런 교류가 없네요 시발 맡겼네 근데 그래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말을 좀 하다보면 좀 호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때는 방장님은 전혀 그런사람은 아닌거 같네요 근데 방장님 말고는 여성분이 안계시는거에요? 그러겠죠 네 아까 있었는데 제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키오가 방장님밖에 없다는건데 네 기집년은 저 하나밖에 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시대가 어렸던데 기집년이라고 하시는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시네 네 맞습니다 네 저 시 꼰대입니다 저 꼰대가 아니라 그 병신이요 병신 한 남이자 한나 겟싱룸은 아닌거에요? 겟싱룸? 못 배운 새끼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 맞습니다 아 근데 욕하고 싸우지 말아요 아니 욕하는게 아니구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기집애라고 하는거 싫어요 아 이게 처맞고 자라서 처맞고 자라서 DOD님은 턱 돌아가셨나요? 하하하하하하 교정을 좀 잡고 싶은거 같은데요 치과에서 좀 감수해주세요 고무망치로 턱한테 맞으신거 같은데 발은 좀 똑바로 해주세요 웃을때 약간 원숭이 같아요 하하하하 더럽다 아 웃는소리 개더럽네 하하하하 바람이 좀 많이 새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싫다 하하하하 아 웃는거 봐 진짜 역겹다 진짜 역겹다 하하하하 방장님 좀 그 방 분위기가 약간 좀 흐려진거 같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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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사는얘기 하죠 사는얘기 뭐 그냥 뭐 여자 남자 그럼 가리지않고 하하하하 내가 봤을때 방장님이 별로 이렇게 텐션이 그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할만한 그게 좀 아닌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그저그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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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근데 방장님 저희가 혹시 특별히 뭐 맘에 안드시는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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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경이 싫은 이유가 뭐죠? 발이 너무 많고 목소리가 너무 개멸치 씹멸치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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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멸치 씹멸치래 아니 저..까진 싸잡아서 욕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웃게나 물어본거에요 웃겨요 방장님이 얘기한게 너무 웃겼네요 가만히 있다가 되게 얌전하신분인줄 알았어 estrut orphans 과거를 들으면서 좀 생각에 잠겨가지고 좀 센티해져 있을 때 탕구자님의 과거가 뭐 어떤 건? 개병신 새끼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탕구자님이 어떤 과거가 있죠? 아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탕구자님 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약하자면요 저는 바람을 피 병신 새끼고요 그로 인해서 전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졌는데 3년 전 일입니다 아 본인 바람 핀 썰에 대해서? 예 그래요 바람은 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트님도 피었었나요? 저는 바람 많이 폈죠 아 진짜? 아 잠시만 이거 진짜 코트세요? 아 네네 저는 바람을 많이 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저 이제 좀 철이 들었다랄까요? 철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전이랑 다르죠 왜냐면 이제 바람을 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람을 피우고 나니까 그 뭐랄까 진정으로 좋아해주고 날 사랑해준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역으로 네 아니 왜 왜 진짜 코트라고? 코트님이 바람 필 능력이 있나요? 밀가루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바람 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는거지? 편찮으신 분인가 봐요 편찮다고요? 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장님은 뭐 이렇게 남자 연애 안 하시나요? 아 저요? 네네네 저... 그 어 뭐 에 뭐 하죠? 에? 하죠? 아니 진짜 채팅창 저도 없겠네 하하하하 아니 채팅창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 두 분을 그 방장님께 좀 갑자기 하하하하 저분들을 좀 이렇게 그 구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를 구제... 성시경님의 입장과 저 D.O.O.D님의 입장을 하하하하 하하 저 두 분이 지금 검투사 마냥 싸우고 계시는데 좀 중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이제 강퇴할까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네 아... 그... 아 왜 웃긴데? 아 아주 올바른... 네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으로 좀 싸우기 냅두지 음... 그렇구만 방장님은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약간 개념있고 자격짓은 없고 약간 찐빠 같지만 약간... 찐찐따은 아닌 약간 운노하는 그런 남자 음... 무슨... 망상이 심하시네요 네 이상형을 물어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을... 연예인으로 따지자면요? 연예인은 없는데요? 아... 연예인은... 연예인은... 헬스나 헬스 이런게 좀 유행이니까 방장님 혹시 흑자 헬스 어떠세요? 네? 흑자 헬스요 흑자 헬스가 뭐예요? 유튜브 쳐보시면 나오는데 약간 좀 몸 좋으시거든요 곰 같고 머리도 기셔가지고 장발 잘 어울려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네네 흑자 헬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아이 코피 나네 지금 쳐보신거 같은데 보셨나요 방장님? 아 근데 진짜 성격이 괜찮으면 사람 얼굴도 잘생겨보이더라구요 음 근데 이 얼굴은 좀 어떠세요? 객관 성격 보시기 전에? 아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격이나 뭐 말하는게 개념있고 멋있으면 얼굴도 잘생겨보이더라구 그러니까 좀 지식이나 좀 성품이 괜찮으면? 아 네네 그러면 혹시 방장님 운동을 많이 했는데 좀 얼굴이 잘생겼는데 성격이 좀 개차바린게 좀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얼굴이 좀 박살났는데 성격이 좋은게 좋으세요? 아 지루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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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제대로 못떨어 중간부터 광장님이 확실히 그게 있다 보니까 그 저 후브로가 있네 그 본인에게 취향에 저 사람 성시경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성시경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 성시경이에요 성시경 아니요 아니요 예 광장님이 아까 그 강퇴했던 말 많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진짜 싫은가 보다. 방장님 코트는 어떠세요? 노래하는 코트는 운동을 안 하니까 방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코트님이요? 저작 운동 많이 하시는데? 코트님은 소화 운동이랑 숨쉬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코트님은 되게 재밌으시고 그렇긴 한데 배가 너무 나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외모를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근데 운동한 남자가 좋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최근에 운동한 남자가 자기 관리하고 술 안 먹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술은 안 먹는데 술 마시면 개망난이 되거든요. 방장님 네 코트가 싫은 이유는 뭐예요? 코트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코트님은 약간 요즘에는 뭐 좀 달라지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해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뭘 보고 배울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아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코트를 봤을 때 뭘 보고 배울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무분별한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좀 저는 그래서 코트님처럼 세신 분들은 조금 거의 저를 지금 신태일 취급을 하시는데 아니 제가 뭐 제가 뭐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이런 거 한 것도 아니고 뭐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어린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악영향을 미친다 뭐 때문이죠? 저는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가 무슨 피해를 드립니까? 제가 뭐 예전처럼 뭐 GTA 하면서 알라봉 들고 뭐 이렇게 근데 좋은 면도 있는 거 같아요. 되게 남들 웃겨지시고 그런 건 좋은 거 같은데 이제 막 사람 인신공격하고 이제 욕 같은 거 되게 잘하시고 아 토크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말씨름할 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과거 이력이 제가 제대로 잘은 모르는데 그냥 듣기로는 네 조금 안 좋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람의 사람 안 변한다 약간 이런 주의로 사람을 계속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뭐 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 사람이 달라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걸 보고 되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요즘 달라지신 것 같다고 진짜 좀 달라졌거든요 그쵸 그거는 쭉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뭔가 좀 화려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 더 진국이에요 방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화려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은 어쨌건 앞으로 살면서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예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좀 너무 화려해가지고 공작 세수준인데 어떤 시발새끼지 어떤 시발맘이냐 말 가려서 해라 이 개자식들 devast 여전히 인 understand 바람픽기 화려한 과거인가요 밀가루님은 무슨 가마니 계시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물어뜯는 하이해나 새끼처럼 되게 비열하세요 이 대화에 어떤 기여도가 있으시고 어떤 공원도가 있으시길래 갑자기 제가 enzy completing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기분 나쁜 언사를 하십니까? 바람 피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랑스럽게 말한 게 아니고 소외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바람 피울 수도 있다 나도 이제 바람 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화려한 거예요? 아... 장난 꼬였네 시발요 왜 이렇게 꼬였지? 밀가루 왜 이렇게 빌빌 꼬였어요? 네?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오세요? 재밌네 왜 이렇게 꼬였어요? 밀가루는? 라면도 민생라면 먹죠? 350원짜리 계란 안 넣고 민생라면이 뭐예요? 그거 제일 쌀 라면 있거든요? 이마트 오브랜드에서 파는 거 아 진짜? 민생라면 350원짜리? 지금 검색을 해봐야겠다 진짜로? 350원짜리 라면이 어딨어요? 있어요 있어요 본인 주식 아니에요? 그거는 건더기랑 가져가서 같이 일체형이거든요 아 진짜 있네 시발 뜬다 우와 2750원? 개 지린다 진짜 민생을 생각하는 라면이네 네네 그 이마트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이마트에서 내놨는데 왜 민생라면 먹냐고 하면서 약간 살짝 비하하세요? 근데 끓여먹으면 괜찮은데 밀가루님께서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부셔먹거든요 요즘 부셔부셔가 천원으로 올라가지고 부셔부셔못 사먹으셔가지고 미쳐보셨네 네네 제가 좀 차상위계층이어서 음... 빈생라면... 쿠팡에서는 한 개당 629원이고 아니 네이버에서는 근데 2750원이니까 저거를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면은 괜찮죠 배달비 2500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내가 세고... 멱카루님께서는 그거... 다시 돌아와서 왜 성격이 꼬이신거에요? 도겸씨? 대답 안하네 이게 토크언이지 주먹 쥔거 좀 푸세요 손바닥에 손톱자국 났어요 자기가 이렇게 좀 몰릴 때는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진짜 절열하다 비열하고 에... 절열하네요 확실히 다 묵는거죠 이때 다시 아니 붕어는 안될망정... 피레미가 돼버리시면 어떡해 멱카루님 아니 근데 뭐 저는 저런 그... 유사 수컷들의 그... 좀... 질투나 이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님 팬티도 군대 보급 팬티 입죠 아니 카구팔은 왜 나한테 또 시비야 자 그리고 말이죠 저기 방장님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어린 친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토크언 하는 모습이 좀... 교육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어... 저를... 남성으로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남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사람으로서? 아니 그쵸 남성으로서는 보지 않는거죠 음... 근데 본인도 아까 개병신이니 뭐냐 하면서 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쌍룩 받고 있는데... 아 근데 저는 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인물이 아니어가지고 아... 일반인... 아니 그건 이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일반인 방패가 있기 때문에 난 사실 뭐 이렇게 뭐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개병신한테 개병신이라고 하는 거네 네... 근데 그거는 좀 그렇죠 개병신은 아무리 개병신이어도 좀 그래도... 상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스렝님은 개병신이 맞아요 제가 개병신이라고요? 왜냐면 성식이 형 닉네임을 쓰면서 아까 강퇴당했는데 이 방에 미련 또 남아가지고 토크원 부캐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코트님은 좆병신이에요 살 존나 쪄가지고 팔 다리 얇은 거미 채영에다가 술은 안드시는데 채영이 좀 그라가스신데 어떻게 된 일이죠? 와인을 좀 드시나요? 아... 굉장히 좀 촌철살인 같은 말이네요 지금 옷도 주황색을 입으셨는데 약간 좀 마인부 같거든요 ㅋㅋㅋㅋㅋ 대가리만 좀 길러오르시면 약간 좀 꽁지 머리 같으면 마인부 같고 그저체신데 예예예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이 방에서 남자로서의 가치를 따졌을 때 쓰렝님보다는 더 나아요 아니 맞잖아요 강퇴당하셨잖아요 제가 훨씬 낫죠 방장님 죄송한데 코트님께서는 그 마늘코에다가 방장님 나봐 이... 그...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 지구에 남자가 딱 두 명 있어요 노래하는 코트와 쓰렝님 네 네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아 쓰렝님 근데 제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아니 겉모습 신경 안 쓴다면서요 아 그래도 이제 그런... 행동이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포전도 있고 네 근데 얼굴을 까고 당당한 게 낫죠 그쵸?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다죠 쓰렝님? 개병신이죠 쓰렝님 아... 얼굴을 까는 게 낫다 개병신 쓰레기 새끼죠 네 확실히 롱네임 네 깝하시네 쓰렝님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하... 네 가비지네요 가비지 아니 가비지는 아니고요 제가 네 상식이 좀 있죠 그래도 코트님보다는 아 근데 방장님이 해준 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방송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조회수 안 나오실 거예요?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옷은 왜 찢으셨어요? 그거는 시발 2년 전 전에 개새끼야 네 아 그때랑 좀 다른 사람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사람이 달라지려는 이제 그 의지가 있으면 네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게 사람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같은 맥락을 제가 응원하니까요 코트님 그 죄송한데 조용한 환경은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방장님 강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둘만 얘기하니까 방장님도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방장님께서 관심 있을만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둘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무리하는 거예요 방장님이 님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아 맞죠 방장님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제가 아가리아 지퍼를 좀 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방장님 네 어 좀 되게 나른하신 듯한 느낌인데 좀 지.. 좀 귀찮으세요 저희가? 아니 좀 졸려온 시간대여가지고 음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들어오시기 전부터 음 그렇구나 음 몇 살이세요? 아 나이도 말해야 되나요? 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아 아따 좀 깐깐하다 깐깐진 것이네 깐깐하네 드럽게 깐깐하네 나이 얘기한다가 뭐 누가 뭐 아이피 추적합니까 주소 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됐어요 그렇죠 좀 너무 추합니다 알겠어요 방장님 그럼 저기 졸릴 시간이니까 자빠져 주무세요 예 아 네네 자빠도 잘 테니까 예 잘 꺼지시고요 네 闘우 헷